저는 지구온난화나 환경문제로 너무 겁을 주는 것은 환경정말론이에요. 반대합니다. 데이터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 환경정말론자입니다. 종교예요, 여러분. 환경 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요. 뭐 쓰지 마라, 뭐 쓰지 마라. 이거 되게 보살도하는 것 같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공포심 부추겨가지고요. 별 도움 안 되는 짓 하는데 엄청 온정력 쓰게 만드는. 진짜 바로잡아야 할 큰 기업들의 잘못들을 간과하고 일상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실 별 도움도 안 되는 소소한 일을 하는데 온정력 쓰게 하는 게요. 보살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하세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따져보고 하세요. 지구 온난화도요. 지구 더워진 건 맞는데 결국 이 문제도요. 과학의 발전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요. 저는 항상 물질문명의 발전에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빨대 쓴다고 뭐라고 한대요? 인류가요. 빨대 쓰기까지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켜서 겨우 빨대 쓰게 되는지 아세요? 빨대를 잘 처리할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빨대 안 쓴다고 종이빨대 쓰고 돌아버려요. 종이빨대 빨아보셨나요? 이런 짓 하는데 어마하게 이건 환경에 피해 안 갈까요? 어마한 짓 하는데요. 엄청 에너지 쓰게 하는데 환경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자료 정확히 찾아보세요. 부실한 데이터로 부풀려서 하는 유사 과학이 제일 무서워요. 과학인 줄 알거든요. 데이터 확실한 건 줄 알아요.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거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선량한 마음에 당해요. 오히려 양심 있는 분이 당하게 되니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옵니다. 어마한 데다 엄청 정력 쓰게 만들어요.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는 거 가스라이팅 이런 적이 없대요. 그냥 우린 그런 줄 알고 자랐죠. 우리 어렸을 때 내내 물부족 국가 너 물 쓸래요? 그러면 막 죄책감이. 남들 기죽이고 죄책감 갖게 하고 인간은요. 이렇게 하면 더 어긋납니다. 본성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죄책도 많이 있으면 다른 죄책도 열어놓고 찾아보세요. 지구 온난화도 지구 온도도 조금씩 줄일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고정관념 과정. 죄책감 주지 말라. 종말론입니다. 공포 마케팅. 이런 데는 일단 피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 피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석유 50년 남았다고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50년 남았다. 석유 다 떨어진다. 잘만 쓰고 있죠. 그게 제가 얘기한 게 다라는 건 아니지만 공포 마케팅에 당한단 말이에요. 대낭옷 발 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은 하세요. 말리진 않는데 하고 싶은 신분은 하시는데요. 저걸 절대 선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뭔가 채식이니 뭐니. 이게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그걸 막 옆 사람까지 막 피해 주지 마시라. 막 몰아가지 마시라.